1. 골킥 3. 골킥 우와 됐다! 3. 골킥 3. 골킥 3. 골킥 3. 골킥 안녕하세요. 제주 유나이테드 골킥 골킥을 맡고 있는 유연수라고 합니다. 오늘 저희 스카라이크가 찾아왔는데 골킥 멀리차기 대한민국 신기록에 도전하실 거예요. 오늘 본인의 몸상태를 보셨을 때 성공하실 것 같으세요? 제 몸상태를 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나 그렇다면 10번 안에 실패했다? 요새 3. 골킥을 축구하러 사드릴 수도 있고 장갑도 사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자 전원한테 지금 전원한테는 안 돼요. 3명 골라서 그러면 싸인과 함께 축구와 장갑 와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1. 골킥 2. 골킥 2. 골킥 2. 골킥 3. 골킥 2. 골킥 3. 골킥 3. 골킥 1. 골킥 4. 골킥 5. 골킥 반응 3. 골킥 urerDisk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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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g 끝 10 10 10 10 11 11 11 12 13 . 우와, 쎄꼽다! , 쎄꼽. 와아! 와아! 우와 됐다! 되나 되나! 와아! 됐다고? 한 뼘 한 뼘! 20cm! 와 씨! 아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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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 이거라 미친민이 우리를 잡았다ging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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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해! 고생해! . . . . . . . . .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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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! 봐봐! 와! 어이구 수능 많았다! 와 엄청나신데요? 와 이제는 조은이 챌린지에서 바뀔 것 같아요. 유연수 챌린지로? 유연수 챌린지로. 확실하게 거리 계산 되나요? 유연수 챌린지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. 수많은 도전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유연수 챌린지로. 들어와! 들어와! 축구 아니면 장갑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인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스킬라이크,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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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